12일 중국의 전자결제 프로그램인 알리페이가 여직 무료였던 2만 위안 이상의 개인 현금 인출 업무에 대해 10월 12일부터 0.1%의 서비스 비용을 받는다고 발표했습니다. 현금 인출 이외에 알리페이를 이용한 소비에 대해서는 비용을 받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밖에 10월 12일부터 사용자는 계좌 잔고로부터 알리바바 금리지급 수익 상품인 위어바오에 넣었던 금액을 전출할 경우 다시 계좌 잔고로 전출해야지 직접 은행카드로 전출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